3년 전 봉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유학 온 호랑이 남매 태범과 무궁이가 어제 4살 생일을 맞았습니다. 지난해 봉화수목원에 평생 가족이 된 뒤 처음 맞는 생일이기도 한데요. 지난 주말 하루에만 700명의 관람객이 쌍둥이 남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몰리면서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줬습니다. 김서현 기자입니다. 특식이 든 선물 상자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호랑이. 마침내 상자 모서리를 야무지게 물고는 지면을 박차고 신나게 뛰어갑니다. 활기찬 움직임 하나하나에 팬들의 한우가 쏟아집니다. 올해로 4살이 된 쌍둥이 한국 호랑이, 오빠 태범이와 여동생 무궁이. 지난 2021년 용인에서 더 넓은 자연 환경이 조성된 봉화로 유학을 온 뒤 지난해 10월 삼성물산의 영구 기증을 통해 수목원의 평생 가족이 됐습니다. 코로나 시기 태어날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범국 남매는 외진 백두대간에 살게 된 뒤에도 그 인기가 식지 않았습니다. 호랑 님의 생일 잔치가 열렸던 지난 토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700명에 가까운 팬과 관람객이 모여 남매에게 축하 메시지를 남기고 직접 만든 팬 상품을 나누기도 했습니다. 지역별로 이렇게 차를 대전해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, 케이크를 준비해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,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. 경북 봉화 조금 외지잖아요. 조금 잊혀질까 봐 많이 다들 걱정을 하셨어요. 계속 관심을 가진다는 걸 좀 많이 알리고 싶었거든요. 이번에는 특히 애들, 저희 말로 정직원되고 난 후라서 더 많이 힘 실어주려고. 생일 당일인 어제도 남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평일이지만 연차를 내고 봉화까지 찾은 직장인 팬들도 있었습니다. 연구 이전하게 돼서 계속 여기 환경이 좋은 곳에서 계속 볼 수 있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,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3년 전 막 봉화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20개월의 아기 호랑이었던 태범이야 무궁이.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각각 200, 130kg의 채굴을 갖춘 건강한 어른 호랑이가 됐습니다. 성체 호랑이 특유의 기질이 두드러지는 모습도 보입니다. 성체가 된 이후로는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서열 관계가 정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같은 장난감이나 이런 걸 놓았을 때도 태범이가 가지고 놀면 무궁이가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. 호랑이 남매가 백두대 간의 자연 환경을 마음껏 누비며 건강하게 생활하는 게 많은 이들의 바람입니다.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.